참담합니다. 156명이 목숨을 잃고 197명이 다쳤습니다. 온 국민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지금 이 나라에 정부가 존재합니까?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노가 치밀고 물화가 터져서 뉴스 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번 참사는 무대책이 빚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예년만큼만 대비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정부도 지자체도 경찰도 모두 손 놓고 있는 바람에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습니다. 질식하고 압사하면서 살려달라 부르짖는 시민들의 신고는 묵살되었습니다. 지휘해야 할 책임자들은 자리에 없었고 보고도 지휘도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이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한 정권은 처음입니다. 무책임의 끝판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15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엉뚱하게 시민 탓,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 하면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꽝꽝 박더니 이제는 힘없는 아랫사람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책임을 지지 않을 거면 왜 정권을 잡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거면 왜 공직에 있습니까? 당장 그만두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싶다면 이분 참사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법적 책임만 딱딱 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딱딱 물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밝혀내자는데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자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입니까? 국민에게 아무 쓸모없는 노답 정권이라고 자백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